사이클 저는 사이클을 지금 한 10년 정도 탔는데 사이클은 제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내, 두 아들, 나의 직장, 사이클링 사이클링은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이클링이 저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뚜껑에서 잘하는 법 첫번째 일정과 플로드 팀에 참조했습니다 힐클라임배에서 3명의 팀과 첫, 세컨드, 세컨드, 세컨드 정말 감동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팀을 만나려고 싶어요 그리고 이 팀을 원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루 중에 아침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항상 운동을 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특히 지난 겨울에 이걸 접수하고 나서는 겨울 3개월 동안은 세트 바이 세트 단계별로 트레이닝을 착실히 했고 봄부터 3월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 우리 마우티아스 브라더하고 함께 한 희적도 있고 4월부터 2월부터 3개월 동안 역량을 설정하여 we have some hills i would say i will not call it mountain but some hills with a gradient of maximum 10% but maximum distance of three to five kilometers and i mean we did a lot of training in korea when we went up to six kilometers went down up down up to collect the altitude 이 산의 스케일 자체가 한국하고는 너무 다르고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게 너무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너무 가슴에 남아서 제가 본 거, 그 다음에 느낀 거 이런 건 제가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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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